금융당국이 조만간 선보일 금리 경감 리스크 상품을 은행들에게 사실상 강제 할당하고 있습니다. 물량만 4조 원에 달합니다. 당국은 권고사항이라고 했지만 은행들은 사실상 할당으로 여기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윤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국이 곧 출시될 금리 리스크 경감 상품에 대해 5대 시중은행에 총 4조 원의 할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에 금리 리스크 경감 상품에 대해 각각 4천억 원씩 판매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당국과 은행권이 추진 중인 금리 경감 리스크 상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금리 상승폭 제한 주담대 상품과 월 상환액 고정 상품입니다. 5대 시중은행에 상품당 각각 4천억 원씩 할당된 것을 고려하면 결국 총 4조 원 규모의 할당량이 떨어진 겁니다. 다만 당국은 권고사항에 불과할 뿐 얼마나 팔았는지 진도율 등은 체크하지 않겠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은행권은 사실상 강제 할당이나 다름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금감원과 금융위가 각각 상품을 따로 기획하면서 모든 부담은 은행이 짊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월 상환액 고정 주담대의 경우 상환액을 고정하더라도 금리가 오르면 갚아야 할 이자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갚아야 할 원금 상환이 미뤄져 차주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반기 적용될 세코픽스와 가계부채 규제 등으로 부담이 가중된 은행들의 고심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유나입니다.